옆에는 우리 박시양 씨가 아니 저기 박시양 씨는 어떻습니까? 여기 런닝맨은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처음이에요 예능 많이 해보셨어요? 예능은... 예전에는 결혼했어요 결혼 아 결혼했었다 김소연 씨하고 네 아 결혼생활 하셨구나 결혼했어? 네 와... 결혼했어? 네 와... 아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아니 그거 말고 형 우결 우결 아니 그거 말고 형 우결 우결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우결 우결 프로그램 우결 결혼한 게 아니고 실제로 결혼한 게 아니고 아니 실제로 결혼한 게 아니고 빨리 이 형 우리 결혼했었을 모르나 봐 아 진짜 저 형은 실제 결혼한 줄 알았지 박시양 씨